네 안녕하세요 선아의 스페셜 인터뷰 트와인 선아입니다 운전 때 있는 전도가 어느 전도예요 지금? 꽤 높은데? 이렇게 반성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심지어 약간 조목이 하나 설레 죽여요? 죽은 거 같아 그냥 죽은 거 같아 중이고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마이크랑 이메일을 참고 이제 스페셜 인터뷰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정 우리 안무 영상 보겠는데 왜요? 살짝 미스가 있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햇냐 그거 안 있잖아 햇냐 자 할 말이 있는데요 우리 원수아 여러분 원수파크 많이 핸들 네 알아요...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일까... 평소랑은 저에게 불러와봐요 정치 알지 어떻게 할까? 꺾었는데 더욱봤는데 너무 귀여워 너무 잘 지켜놓는 게 조금은 너무 잘 지켜놓은 게 너무 잘 지켜놓은 게 여기 봐봐 너무 잘 지켜놓은 게 아우 언니가 봐봐 하악 오줌습니다 안녕 아악 눈치챈 산하씨 하악 정답 뉴 징스 미니 긴 긴 긴 긴 갔어요 오늘은 편서랑 또 다른 스타일 뭔가 원수 여러분들 한국 봐주세요 또 만나요! 어때요? 같은 발언인가요? 왜요? 왜 찍어요? 저는 자켓때랑 또 의상이 달라요 사나 언니 보라색 꽃이 나니 나를 위한 꽃이다 너무 추운데? 괜찮아요 예쁘려면 추울 수밖에 없나 봐 힘들 수밖에 없나 봐 너무 아파 여섯 잘났어 못다 못다! 이 업 되게 잘한다 나 뭐하는데? 이 업 되게 잘한다 나 뭐하는데? 안녕하자 여섯 개 여섯 개 이 업데이트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스피셜 인터뷰, 트와이스 하나입니다. 볼 것이고 재밌게 해봅시다. 우리 막 얘기 처음부터 하겠다 했는데 아, 나 철 진짜 많이 갈래 하고 또 산하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보고 이 도시에서의 사연이 그냥 이... 뭐, 보여줘?